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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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8개 시군의 여주시를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윤필선 의장과 김영자 부의장, 서강범, 이봉예, 박시선, 한정미 의원 등이 배석했습니다. 제외시켜당하는 수도권 규제 개선 거리물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여주시를 배제하였습니다. 서통과 신의 여주시의회는 여주시가 대상 지역에서 배제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당과 같이 우리 여주시변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첫째 경기도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대상 지역 8개 시군의 여주시를 제외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인근은 김포 타지시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하고 양주시의 결반이며 호천이나 양평보다는 더 적습니다. 반면 산업구조는 농업 인구 비율이 17%에 입각하여 경기도가 농촌지원으로 분류하는 연천, 가평, 양평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주시가 제외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사례됩니다. 둘째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다당성조사 제도개편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중 접경고서지역과 농산, 오천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도권 분류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주는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또 수질버전,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버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중유재 속에서 개발이 제한되어 온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지역경제 친체와 개발 납부 상태를 도대체 여주시민은 언제까지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국토 균형발전기획차원에서 수도권 정비기획법상 수도권에서 이번에는 여주시를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그동안 여주를 농산, 오천지역으로 분류하여 연천, 가평, 양평과 함께 수도권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주시를 요청지역에서 제외하였고 어찌되든지 이번에 해칠된 건의문에도 누락시켰습니다. 만일 여주시가 여주문에서 여주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산, 오천지역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시이냐 군이냐 하는 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현실과 실체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는 구릴 때나 시일 때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농산, 오천이 될 수 없다는 발상이 얼마나 터무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포함된 지역과 여주시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비교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농촌 도시인 여주시가 수도권 정비기입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수질 버전,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받아온 저개발과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주시가 이번에 수도권 분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여주시민은 또 한 번 깊은 자전에 빠질 것입니다. 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여주시가 수도권 규제에서 완화되어야 할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채의 거리지역에 그런 시군보다도 여주시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거리세에 여주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여주시민 10위반의 목소리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당위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가 부디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이라 확신하며 거리 문의수정을 거대하는 당위입니다. 고맙습니다. 1919년 4월 26일 금요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무장있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지금까지 여주시가 쭉 와온 외부적인 이런 불합리함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비행기 폭격장으로 이런거 했을 때 반대 시위하고 했었던 또 다른 여러 사대강 문제라든지 이런 걸 비춰 봤을 때 지금 이 두 가지 지금 이 액탈이라든지 뭐 이런 개발 문제라든지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는데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주는 여러 규제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개발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웃 양평이나 이렇게 연점 갚은 경우는 다 묶은 게 규제가 풀리는데 여주가 이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정치적들이 다 부족했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되고 또 이재명 노지 사건이 당선이 됐고 또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님이 선거 때 이렇게 공약하는 걸 볼 때 정말 여주는 백지수표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열어서 공약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고 또 특별한 곳에다가 이렇게 특별한 포상이 있다고 저도 고생을 꼭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정도 없고 경기도에서 오히려 이 험지라고 민주당 험지라고 해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선거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 뭐 시장님들 다 당선시키려고 동지사님 굉장히 여기 집중적인 공약들을 많이 했고 또 위해서부터 내려오셔서 여주에다 많은 것을 줄 것처럼 했는데 이런 거 하나를 여주가 배제됐다는 거는 너무 진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시의회에서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삭발을 하던가 새로운 각오를 해서 이거를 규제를 풀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왔었던 것 중에 가장 센 여파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세다고 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여주의 위원장이라고 그런 분들도 안 계시고 국회의원도 안 계시고 해서 이게 정치적이 부재해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냐 더불어민주당과 계신 게 아니냐 지금 자유한국당도 계신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양쪽 지역 위원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책임이 있다. 여주를 지금 정치권에서 너는 누구도 지금 대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가정사회에서는 충분히 이런 사장한 근거와 이유에 있었을 때 여주시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봐지는데 갑자기 빠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신 부분이 단지 문에서 시기 때문에 탁상의 행정상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주시는 건지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의 심정은 상당한 칠망감과 낙감이 커요. 이 부분을 의원님들은 달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감을 갈수록 회복이 쉽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라도 국토보라든지 기재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어떤 항의 차원에서 방문하고 강력하게 투쟁도 하고 삭발도 하고 기재도 아파가서 삭발도 하고 국토밭에서 하고 이것을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의회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행정부가 행동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어디서 서출지기니까 독단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주민들의 어떤 상처난 마음을 달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른 지역은 저희가 거론할 필요 없고 지금 저희 여주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여주가 시이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그런 예약서로 써 있더라고요. 혹시 의회에서 여전히 확인이 된 건지 아니면 따로 또 이유가 있어가지고 여주시가 제외된 건지 파악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윤필선 여주시의회 의장은 전형적인 농촌도시인 여주시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중규제 속에 개발이 제한되어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 경기도는 수도권 분류에서 수도권 제외 건의지역에 그 어느 시군보다도 여주시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권위문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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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nival! 조건이다! 조건이다! 조건! 조건이다! 이곳 권위문수 rectimming